자 그러면 이제 증시 개장 상황 어제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약간 한번 기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EBS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지금 한 4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 정도 보고 갈까요 아니면 네 뭐 하나 간단히만 어제 그래도 수출 지표가 나왔으니까 보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유진희 연구원님의 자료를 적어줬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 확산 때문에 수출 경기 도나 우려가 증폭되지만 어제 5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했는데 다만 이게 조업일수를 좀 고려하면 일평균은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전년 동기 7.6%에 불과해서 환절일수네요 그래서 조업일수가 2일 더 많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그렇게 좀 증가율이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뭐 예상하셨겠지만 중국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중국 수출이 6.8% 증가했는데 홍콩으로 또 우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홍콩 수출이 마이너스 31%로 크게 지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이제 이 경기 도나 우려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까지 뭐 대미나 대이유 유럽이나 미국 쪽 수출 호조에 입어서 우리나라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좀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면 한국도 좀 타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좀 이런 수출 데이터에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지금 중국인민은행이 지난주에 정책금리 5년짜리를 하나 인하를 했고 또 추가 부양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상해시에 이제 좀 셧다운이 좀 풀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데 근데 좀 공격적인 부양책이 언제 좀 나올지 곧 6월 1일 날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관세 인하라든가 철폐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어쨌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외국인 자금의 중국 및 한국 시장 이탈 추세를 좀 멈추게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달러를 좀 강세를 막을 수 있는 또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니까 좀 매크로한 부분은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상가격 한번 보면서 오늘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간 좀 엇갈리네요 그러네요 코스피가 오히려 플러스가 조금 나고 있고요 0.19%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6%가 마이너스인 883.09 코스피가 2652.47이 현재 예상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그래도 1% 넘게 그래도 좀 올랐죠 그런데 선물이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테크 주식들 약세 이게 코스닥에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1.2%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미국이 좀 오른 만큼 지금 되돌려 버린 것 같아요 스냅 여파로 그 좀 실적 충격에 대한 좀 우려감이 미국의 SNS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요즘 시간에 좀 안 좋게 작업하는데 이 SNS 업체들이 워낙 또 시총이 크다 보니까 영향을 좀 일단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은 그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마이너스 0.8% 정도 네이버가 이제 마이너스 1% 스냅 그 약세 30% 약세 그거 반영하네요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좀 관련된 기업들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뭐 오늘 삼성 SDI가 조금 이제 강세 보이고 아마 스텔란티스랑 이제 합작 공장 설립한다는 보도가 되면서 그래도 강보압은 유지해주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한 0.2% 정도 미미하게 좀 반등은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기업은 그 HMM이 1.5% 어제도 좀 강세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도 15주인가요 15주 만에 처음으로 또 상승반전을 해가지고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모처럼 또 한국전력도 1.8%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괜찮습니다 1.6% 그래서 방어주들이 좀 강하게 되고 한전 좋네요 한전 네 한전이 오늘 좋죠 한전이 좋아요? 네 한전이 왜 좋지? 적자가 어제 얼마라고 그랬죠? 네 이제 그거는 좀 반영됐고 이제 정기로 인상 기대감 좀 있거든요 사실 아니 적자가 그 정도면 반영을 하면 그냥 회사 날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자가 회사 시촌보다 큰 거 같은데 그건 좀 아유 어떻게 해 레드팩터 이것도 오늘 뭐 주가 흐름은 뭐 한전이나 뭐 한국가스공사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약간 반등하고 일부 은행주 좀 오르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 반면에 오늘 하이닉스가 좀 안 좋은 편이고 네이버도 좀 안 좋고요 또 한솔케미칼, SK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일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오늘 위메이드가 3%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SFA가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좀 긍정적이어서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도 동화기업도 좀 일부 오르는데 다만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오늘 메드팩터가 임상을 좀 자진 철회했더라고요 임상은 어제 얼마 빠지니? 마이너스 6% 지금 아니 아 나 진짜 화나 이거 이거 진짜 화나요 나 잠깐만 화내겠습니다 어차피 징징쇼도 이제 저는 안 하니까 메드팩터가 많이 빠졌잖아요 엄청 빠지는데 70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제 약간 좀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아 이제 바다까지 왔구나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최근에 이제 좀 안 샀잖아요 그 사이 모은 돈으로 메드팩터 물을 탔어 근데 오늘 7%가 빠지 아 정말 정프로는 아 정말 근데 이제 내가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거 내 심리를 알거든 왜냐면 HL 뭐 사이언스인가 HLB 테라퓨틱스 사이언스가 어디입니까? 테라퓨틱스인데 하여튼 우리는 그 영어 너무 길게 하면 못 외워 근데 그거 약간 반등했거든 맞아요 맞아요 HL 반등했거든 그 심리 상태에서 HL이 반등했다는 건 바이오가 반등한다 메드팩터도 반등할 거지 그래서 물을 탄 거지 그렇죠 정확하지 그래서 내가 단가를 좀 많이 낮췄어요 11만원인가 내가 들어갔다가 단가를 많이 낮췄단 말이에요 물 많이 타서 아 근데 오늘 또 7% 넘게 빠지냐 뭘 그리고 아 할라믄 해야지 뭘 자진처리 왜 한 아휴 됐다 메드팩터는 진짜 너는 진짜 진짜 실망이야 넌 진짜 실망이야 어제 딱 들어 아 메드팩터는 진짜 실망입니다 우리 주주분들 다같이 좀 힘 좀 가만있지 맙시다 너네 전화 한번 해줘? 메드팩터? 실망이라고? 전화 한번 해줘 어? 아니에요 아 실망입니다 아 실망입니다 메드팩터 아 너무들 한다 진짜 8% 넘게 빠져요 임상 2상은 이제 회사가 직접 그냥 철회를 해버리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통상은 가서 가서 뭘 안 돼가지고 와 우리는 체널돼 이거 좀 문제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철회를 너무하다 진짜 아 어제 좀 자 죄송합니다 이어가시죠 그래서 오늘 메드팩터 영향도 좀 있어서 좀 바이오 기업들이 다 좋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 네요 이문택이나 이런 기업도 빠지고 있고 셀리버리도 일부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심리가 조금 오늘은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뭐 위메이드나 이런 SFA 같은 이제 개별 기업 좀 몇 개 제외하면 시총 상위주의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 코스닥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지수로 돌아오면 2638포인트 8.95포인트 빠져있고요 0.34% 하락이고 상승이 340개 하락이 한 420개 정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인데 지수는 881.38포인트 2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0.27% 하락인데 상승이 516개 하락이 770개 정도로 약간 이제 하락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좀 빅테크들 지금 주가 흐름들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선반영해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 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좀 주가 하락을 일단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도 좀 좋진 않은데 일단 외국인들이 한 44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어제도 한 300억 팔았는데 오늘도 일단 추가로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도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한 3일 만에 다시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거의 뭐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은 이제 오늘 좀 강한 섹터예요 금융하고 전기가스 유틸리티 쪽 업종을 좀 일부 매수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매도라는데 전기전자 업종을 좀 오늘 많이 팔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오늘도 6개 주들이 다시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좀 약했거든요 6개가 오늘 또 올라갑니다 마니커가 거의 상한가가 있고요 상한가? 네 지금 거의 상한가 한옥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형님도 약간 좀 땡기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마니커 우리 아직도 광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니커? 진심닷컴 네 마니커 잘 돼야죠 마니커 사장님 저 좀 한번 쏴주세요 상한가 치면 상한가 치면 뭐 해야죠 닭고기 좀 한번 닭고기 아 우리 특히 매드 팩토로 매드 된 10% 넘어갔어요 아니 우리 매드 팩토로 매드 상태인 우리 정프로를 위해서 미친 닭 됐어 미친 닭 되기 전에 아 뭐야 10%야 아 닭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운업 정도 오늘 아까 오늘 페노션하고 대한해운 HM3,4가 모두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3% 이상씩 해운주들이 강세고 또 가스 업체들도 오늘 강세고요 금리 상승 영향으로 오늘 신한지주가 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은행주는 다 일단 일제히 강세고 손해보험주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방어업종들이 일단 오전에는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건설 대표주들도 오늘 한 2%씩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음식료 업체들은 아무래도 아까 사료 업체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수산주도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들도 오늘 좀 최근에 빠졌다가 오늘은 반등하고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 주도 일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개별 기업들 좀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 시총 큰 기업들이 좀 안 좋아요 오늘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일제히 좀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톡스 관련주라든가 또 오늘 조선 기자재,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한국의 대표 업체들은 일단 오늘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커요 있으신 분들 좋으시겠다 아 미쳤나 봐요 제가 바이오가 사실 분위기가 최근에 좋았거든요 분위기 자체는 그래서? 어제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이게 갑자기 원숭이 두창 전염병이 확산돼가지고 그것도 사실 약간 이제 제약주한테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원숭이 두창 수혜주는 뭐예요? 뭐 백신 같은 거죠 HK, 천연두라며 HK, 이노엔 딱딱 나와야지 아니 딱 원숭이 두창 터졌다 그럼 대장주 뭐야? 딱딱 나와야지 답이 왜 이렇게 되셨어요? 뭐야 안 살 건데 뭐 하라고 봐 난 안 사 HK, 이노엔 아 참 아 그거나 들어갈걸 오늘은 이제 매드페토 영향으로 좀 바이오관 동반해서 다 빠지고 12풍가 어떻게 아주 과하게 지금 아니 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오늘 이러냐 진짜 너무하네 고마워 고마워 알겠습니다 자 종목 요정도 보고 또 한번 가볼까요? 네 뭐 리포트 요새 뭐 하반기 전망 리포트가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이제 하나금융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박성봉 철강 애널리스트가 이제 전망을 좀 해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뭐 부동산 경기도 좀 위축됐고 중국 쪽에 인프라 투자 축소되면서 철강이 좀 사실 안 좋았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이제 하반기부터 좀 인프라 투자 좀 나오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면서 좀 철강 수요는 조금 그래도 좀 견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상반기까지는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중국이 이제 봉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이제 경기 비행책 영향으로 그러니까 중국 철강 수요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1% 내외로 좀 안정적으로 조금씩 성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급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중순부터 유럽이 러시아산 철강 제품 수입을 금지했고 러시아도 세계 최대 철강 뭐 수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EU양 철강 수출이 일단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은 또 철강 수출이 좀 이루어지는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못 가는 거죠 또 중국도 석탄 전력 철강 비철금속 같은 13개 업종을 신규 진입 기준을 높여가지고 규제를 많이 하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 소비들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관리를 좀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하반기부터 좀 관리가 더 강화돼서 4분기에 철강 감산이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철강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물가 상승 압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지만 좀 수익 관세 쿼터제라든가 이런 거 좀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엄청 증가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공급이 일단 좀 줄어들면서 철강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KB증권에 이제 백영찬 연구원님이 뭐 배터리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한미정상회담 이제 K배터리 투자 기회라 그래가지고요 미국 에너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5년까지 미국 내 대규모 배터리 생산 설비가 13개인데 이 중에 국내 회사가 11개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미국의 웬만한 배터리는 한국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에 520기가와트 정도 하는데 그중에 북미 쪽 비중이 41%나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집중됐고 SK온도 좀 비슷합니다 SK온도 미국 쪽으로 좀 많이 확장하고 있고 여기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오늘 삼성 SDI가 미국 스텔란티스랑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인디애나조에 공장 설립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3사가 이제 모두 다 미국 회사랑 다 합작사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 내 배터리 하면 이제 한국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현대차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조지아 쪽에 지금 투자를 결정했잖아요 거기 이제 배터리사도 누군가 선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한국 회사가 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이제 선제적인 투자 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증가될 수 있고 또 궁금한 협력 강화를 통해 가지고 중남미 시장으로도 진출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고 현재 기준으로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전기차 쪽에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비중이 그래서 더 늘어날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상당한 좀 기회가 아닌가 근데 요즘에 내가 이제 택시를 가끔 좀 타게 됐거든요 택시를 두 번 타면 한 세 번 타면 한 번은 전기차 걸리더라고 택시 많아요 아이오닉이 되게 많네 어제는 니로를 탔거든 연세가 좀 지긋하신 기사님인데 내가 푸른 거 꼭 물어보게 되더라고 연비 어때요 그랬더니 연비 이분이 딱 연비 환상이라니까 본인이 LPG로 할 때 6에서 70만 원 냈대요 한 달에 보조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10만 원 정도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럼 그게 다 수입이야 그랬더니 큰 돈이죠 딱 그러더라고 50만 원 늘어나는 거니까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네 그러네 괜찮네 택시는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갈 거니까 내가 개인 택시 운전하시려면 적어도 10년, 20년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뽑겠지 그러죠 그러겠죠 승차감도 좋다 그러고 돈 버는 데는 택시 그거는 전기차가 확실히 최고 좋죠 아니 60만 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어제 드린 얘기 어제 저녁 탔거든 그러면 기사님 이게 많이 몰면 몰수록 훨씬 더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퇴근하고 충전 꺼져 놓으시고 다시 출근하셔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인 이용자들은 그래도 뭐 출퇴문만 쓰다 보면 한 일주일 한 번 충전하고 이러니까 이익 나는 게 훨씬 더 덜 할 텐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택배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전기가 훨씬 어떤 분은 또 그게 한전에 적자로 반영된다는데 한전 한전 아직은 또 밤에 충전하는 거 이런 거는 또 남는 점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자 그리고요 리포트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건설 쪽인데 오늘도 뭐 건설 쪽이 강하긴 한데 KB의 장문준 연구원님이 재개발 재건축은 좀 필연적이다 그래서 세 가지 변화 좀 주목하자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일단 뭐 정책이 바뀐 거는 아직 뭐 아닌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좀 포함이 됐던 것 같고요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도심의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게 초점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재건축 쪽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 지금 냉각이 정권 출범 초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좀 활성화를 해서 지방 시장의 과인 주택 공급을 좀 막는 그런 좀 방안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세 가지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개정 이것도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서울시 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 시점을 이제 개정할 거다 이게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한 이후로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바로 시공사 선정할 수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지금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시는 사업 시행을 인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사업에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사입니다 조합 설립한다 시공사 선정 자체를? 네 그러니까 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은 서울시만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서울시 의원들이 그 조합이 조합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공사를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일부 개정안을 발휘했대요 하기에 재건축 그거 보면 있죠 프랜카드가 몇 번 붙거든 처음에 프랜카드가 붙이는 게 안전진단 통과 프랜카드가 붙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추진이 그런 거라든지 조합 설립 추진 그런 다음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게 시공사 선정하면 프랜카드의 질이 달라져 왜냐하면 시공사가 돈 내잖아 경축해서 현대전권 최선을 다하게 해서 현대건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명품 아파트를 여러분께 그런 게 딱 붙는다고 처음에는 그냥 경축 그런 거 한 5만 원짜리 붙다가 시공사 선정 딱 하면 한 30만 원짜리 붙어버린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확 와닿지 그죠 거기에 이제 좀 더 잘 추진이 좀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단축되는 거죠 단축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조례안을 이제 개정된 거를 발의를 해가지고 오늘 6월 10일부터 열리는 서울시 정리에 의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과된 건 아닌데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서울시의 이제 재건축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서 그렇게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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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계속 애태우는 게 아니라 안 될 거 버리고 되는 거 하고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것도 많이 좀 추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서울시가 마을 단위 아주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10집 20집 모여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워낙 원자재 이슈로 좀 대응 곳에서 많이 빠졌는데 이런 이벤트들을 한번 좀 잘 지켜보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피할 수 없는 방과 후 정프로와 시청자가 함께하는 징징취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만 더 말씀해주세요 한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주가 급등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방금 좀 확인해 보니까 S&P라고 이제 민간 발전회사들이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 한전이 이제 그걸 구매를 해주거든요 그걸 S&P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뭐 민간 발전회사들이 만약에 지금 원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가격 올릴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비싸게 사달라 S&P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상한제를 도입하나 봐요 가격 상한을 그러니까 만약에 구매를 할 때 만약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막 계속 올려서 구매를 해줬다면 한전이 다 그럼 그걸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비용 부담인데 그 위를 이제 막아버렸다는 캡을 씌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적자폭이 좀 축소될 수 있다 그게 되게 웃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그렇죠 구조가 안 사면 안 되는 사주는 데는 딱 한 군데인데 이게 올라가면 계속 이게 상방이 열려 있어 근데 그게 대부분 발전 단가하고 연관이 있어서 극제 유가가 이런 거 있잖아 가스비 이런 거 올라가잖아 그럼 태양광 발전하는 단가도 올라가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밭 같은 데에 막 꽂아놓고 발전하신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그게 이제 수입이 느는 거지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이런다고 해서 뭐 흑자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적자폭이 좀 줄 수 있다 흑자는 안 되죠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한전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분이 오면 지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없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됐던데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네, 그럼 이제는 금리를 연주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사지